네, 실전 매매의 대가시죠. 주머니의 박춘현 매니저님과 함께합니다. 매니저님 어서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삼성전자, 2차전지도 오랜만에 탄력을 보였던 하루였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오늘 시장 전반적인 지수만 놓고 본다면 나쁘지 않았던 시장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또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은 우리 시장 지수 오른 것만큼 내 종목은 오르지 못했다라고 아마 느끼실 수 있는 그런 하루였지 않나. 이유는 대형주들의 반등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대형주들의 반등이었기 때문에 하락 종목 수가 상승 종목 수보다 더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올랐단 말이죠. 그렇다면 시가총의 상위권 종목 등, 특히 코스닥 쪽이 조금 더 심한 걸로 제가 오늘 봤었는데, 거의 한 50위권 정도까지는 코스닥 같은 경우는 대형주들이 다 올랐어요. 다 빨간색, 파란색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오른다? 시장은 괜찮은 것 같은데 왜 내 종목은 안 올랐을까? 이거 지수 왜곡 현상이라고 하는데,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조금 많이 답답해하셨을 그런 시장이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여기서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여기서 하나 체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이 뭐냐면 시장의 투자 심리 회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수를 오히려 그냥 대형주가 안 올라서 삼성전자가 난리가 나서, SK 하이닉스, 엘제노 솔루션 이런 애들이 난리가 나서 지수를 떨어뜨리는 것보다 투자 심리 회복에는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걱정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좋은 일만 많이 남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우리 방송 보시고, 또 우리 방송 함께 하시면서 좋은 정보 많이 얻으셔서, 앞으로 투자 전략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비록 대형주들의 반등이었지만, 투자 심리 회복이라는 긍정적인 키워드는 가져갔던 하루였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질문 바로 드려볼게요. 젠슨왕이 삼성전자를 향해 긍정적인 시선을 내비치면서, 오늘 삼성전자도 그렇고, 밸류체인도 그렇고, 반도체 전반적으로 흐름이 좋았습니다. 매니저님은 오늘 반도체 쪽 사이클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그동안 또 한간에 문제가 좀 됐었던 부분이었죠. 삼성전자, HBM 검증이 되니 안 되니 이런 말도 많이 있었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또 지켜봐야 될 부분은 경쟁사들도 있겠지만, 경쟁사들도 있겠지만, 실질적인 부분들은 뭐냐면, 웹미디아 CEO가 아니다, 아직 검증하고 있었다는 걸 못을 박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소문, 이게 뉴스에도 나오고 여러 가지도 나와 있는데, 이건 제가 거기 직원도 아니고, 삼성전자를 PR하게 해서 나온 것도 아니지만, 삼성전자는 그런 테스트나 검증 단계에서 아직까지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다, 커트된 게 없다, 떨어진 적이 없다. 그런데요, 떨어진 적이 없어도 이때까지 하기로 했던 게 안 된 게, 탈락했다고 보는 시선도 있거든요. 여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쨌든 지금 그런 모든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좀 없애고 가자. 네, 엔비디아 CEO가 직접 발표를 했기 때문에, 아직 검증 중이다라는 발표를 했기 때문에, 결과치는 제가 어떻게 확답을 못 드리겠지만, 충분히 긍정적인 어떤 그런 영향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만약에 이번에 막 진짜 뭐 안 됐다, 뭐가 좀 안 좋은 흐름이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 저 같으면 이번 기회를 삼성전자를 다시 한 번, 좀 저렴한 가격에 사실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아도 저는 괜찮겠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삼성전자에게 긍정적인 시선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요, 반도체 많고 많은 종목들 중에서 좀 눈여겨보고 계신 종목이 있을까요? 네, 지금 삼성전자도 그렇고 반도체 업향 자체가, 이번에 HBM이라든가 이런 이슈가 있긴 하지만, 있긴 하지만, 제가 보는 그쪽 반도체 쪽은요, 특히 삼성전자라든가 이런 반도체 쪽은, 결국에는 작년에 디랭값이 저점을 찍고, 2024년도에 돌아서 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작년부터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2024년도 최고 탑픽 업황, 섹터는 반도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종목별로 봤을 때는 투자라든가 이런 쪽이 좀 더 많이 일어나면, 물론 소재나 이런 쪽도 많이 어느 정도 부각이 좀 되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장비 쪽을 좀 보면 좋지 않을까. 장비 쪽이요? 어떤 종목이요? 전공종, 후공종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본다면, SF의 반도체라고 있어요. SF의 반도체라고 있는데, 그 기업 같은 경우는 장비 쪽인데, 삼성향이에요. 삼성 쪽에 납품을 많이 했던 회사 중에 하나, 기업 중에 하나. 그럼 아직은 좀 조정받았겠네요?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네, 차트상으로 한번 보면, 지금 조정을 좀 많이 받았어요. 조정을 많이 받고, 어느 정도 저점만 다지면, 저점을 다지면 기술적 반등이라도 나올 타이밍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좀 저렴한 종목들, 한번 이렇게 보여드릴까요? SF의 반도체요? 네, 보여주세요. 반도체.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채팅창에 스파 반도체라고. 아, 스파 반도체? 네, 스파 반도체. 그렇죠, 그렇게 읽으실 수도 있습니다. 잠시만요. 네, 지금 SF의 반도체 차트가 지금 지원이 됐고요. 지금 일본 차트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이 종목도 지금 보시면 한참 움직임이 참 좋은 종목이에요. 지금 보시면 2019년도부터, 물론 코로나이긴 하지만 2021년도까지 보시게 되면, 연속성, 3천 원짜리가 만 원대까지 한 3배 정도 오르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2023년 저점을 기준으로 최근까지 본다면, 잘 올라왔네요. 바닥 다지면 잘 올라온 것 같아요. 네, 4천 원에다 8천 원. 한 번 움직이게 되면 연속성 있게 꾸준히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 좀 연세드신 분들이라든가 직장인들, 좀 시간이 좀 매매하시게 좀 타이트하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좀 오래 두고 보실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가 이렇게 보시는 이 라인들이, 캔들이 이렇게 많이 중간중간에 모여 있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확인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 라인을 지금 지지를 받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이 이탈이 되면, 주가가 좀 상당 기간 조금 더 조정을 받을 수 있겠지만, 이 부분을 만약에 지지를 받아준다면, 향후 흐름은 여기에서 반도체 업황 돌아올 때, 장비 쪽 업황 돌아올 때, SF 반도체는 그래도 거의 탑픽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한번 소개를 좀 드려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 라인 정도만 이탈하지 않으면, 이런 자리에서 좀 꾸준히 좀 모아가지고, 향후에 업황 돌아올 때, 그때 좀 수익을 좀 거두면 좀 좋지 않을까. 그래서 차트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F 반도체, 좀 매매하실 때 시간이 좀 타이트하신 분들이, 접근하시기에 좋은 종목이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역시 짧게 넥스틴이라는 종목, 차트 봐주실 수 있어요? 넥스틴. 넥스틴이요? 네. 반도체 검사 장비 업체인데요. 네. 한번 이것도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상으로 봤을 때는, 많이 오르고 내리고 떠나가지고, 혹시 넥스틴 갖고 있는 건 아니시죠? 아니에요. 궁금해서요. 궁금해서. 지금 이 종목은 지금 6만 5천 원짜리입니다. 현재가가 6만 5천 원짜리인데, 주식어부 박춘현입니다. 저는 이렇게 좀 실전 매매와 수급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 전문가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 밑에 보시면 최고 거래량이 보시면 50만 주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50만 주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나중에 여기서 이런 말씀 드려도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돈 많은 개인 몇 명이 모이면, 이거 지금 하루 거래량이 오늘 지금 7만 주예요. 오늘 하루 거래량이 7만 주고, 최근에도 좀 많이 올랐을 때 보면 25만 주, 그다음에 여기가 50만 주 정도 되거든요. 이 정도면 돈 많은 개인들 몇 명이 모여도, 움직일 수 있는, 2, 3%, 4, 5% 정도 움직일 수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물리기 좋은 종목이 돼요, 그러면. 그래서 이런 종목은, 조심하셔야죠.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왜 이런 종목들은, 거래량이 적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보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아주 이거, 질문을 잘 하셨어요. 그러니까 실전적인 제가 대답을 해드릴게요. 이런 종목은 분석이 안 돼요. 아무리 업황이 좋고, 뭐가 좋고, 외국인 수급이, 뭐, 뭐, 이 평선이 어쩌고, 다 안 통해요. 왜 그러냐면, 돈 많은 개인 몇 명이 모여서, 야, 우리 그냥 오늘 다 팔고, 우리 해외여행 갈까? 그러면, 그래, 오늘 다 팔자. 그럼 이 사람들이 팔게 되면, 주가가 망가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또 이 사람들이, 요즘에 살 거 없는데, 우리 한 1년 동안 이 종목 모을까? 예를 들면,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렇게 하루 거래량, 또 최대 거래량 자체가 많지 않은 종목들은,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은, 좀 삼가하셔라.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량이 조금 적은 종목들은, 개인 분들이 매매하실 때, 주의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질문은, 여기서까지 마치고요. 바로 이어서,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는 시간입니다. 우리 매니저님의, 수익률을 높여줄 섹터입니다. 최민지 아나운서가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수익을 높여요, 시크릿 섹터 브리핑의 최민지입니다. 오늘은, 박춘현 매니저의, 전기차 섹터 함께 살펴볼 텐데요. 관련 내용 하나씩, 체크해 보시죠. 자, 먼저, 오늘 시장에서 가장 뜨거웠던 소식 중에 하나죠. 바로 1월에서 4월, 글로벌 배터리 사용량이 21% 성장했다는 소식입니다. 글로벌 전기차의 순요가 둔화되고 있음에도, 이렇게 배터리 사용량은 증가했다는 소식에, 오늘 국내 전기차, 그리고 2차전지 관련주들, 일제히 상승했는데요. 다만, 국내 배터리 3사의 점유율은 소폭 하락했는데, 그럼에도 금리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 그리고 또 미중 전기차 관세 이슈가 모멘텀으로 작용하면서 좋은 흐름 보였다는 점 체크해 주시고요. 그럼 두 번째 이슈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요. 양극재 수출 가격이 14개월 만에 반등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양극재 가격은 지난 3월 이후로 13개월 연속 내림세를 이어 왔는데요. 그런데 지난달의 양극재 가격은 2만 7,682달러로, 전달 대비해서 45달러 소폭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소폭이긴 하지만 원료 가격의 안정화가 이제 실제 판가에 반영이 되기 시작했다라는 분석이고요. 이에 양극재 기업들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이슈로 넘어가 보시죠. 마지막으로 살펴볼 소식은요. 버크셔가 미국의 최대 석유 가스 기업이죠. 옥시덴탈과 리튬 개발 합작사를 설립한다라는 소식입니다. 최근에 미국과 유럽 정부가 화석 연료는 줄이고 대신에 전기차 사용을 장려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죠. 이 때문에 최근에는 레이저 석유 기업들이 배터리 투자에 나서고 있는데요. 같은 흐름에서 옥시덴탈도 배터리의 핵심 광물인 리튬 개발에 나서는 모습이고요. 워렌 버핏과 함께 합작사를 설립한다고 합니다. 이들의 행보 함께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전문가와 함께 자세한 인사이트 확인해 보시죠. 박춘현 매니저님 전기차 가져오셨습니다. 오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증폭이 되면서 2차전지 오늘 무거운 대장주까지 밸류체인도 마찬가지고 급등하는 하루를 보였습니다. 그 흐름 어떻게 보셨을까요? 전반적인 흐름은 오늘 전기차가 좀... 죄송합니다. 2차전지 좋았죠? 네. 너무 좋아가지고 목이 다... 왜냐하면 최근에 2차전지들이... 너무 부진했어요. 부진도 많이 했고 주가 자체도 많이 조정을 받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우리 시장 전반적인 흐름에 있어서 오늘 투자 심리 개선. 그리고 예전에는 전기차가 한 7, 8년만 하더라도 그냥 테마였어요. 실체가 없는... 10년, 20년 걸린다는데 언제 저기 반영이 되느냐 이런 테마로 시작했던 업종이 지금은 코스닥을 이끄는 그런 대표적인 업종이 돼 있죠. 그래서 아까도 여기 지금 여기 앞부분에서 지금 우리 또 앵커님이 또 혜타님이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원자재 가격, 전기차 소재 쪽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가 발생을 하냐면 판매 시점에서, 판매 시점에서 가격이 결정이 된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리튬이온 가격이 광물 가격이라든가 최저점을 소폭 반등했지 않습니까? 소폭 반등했는데 이게 지금 당장 그거 올랐는데 5불 정도, 몇 불 정도 올랐는데 그게 무슨 크게 턴어라운드 될 만한 그런 부분들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부품, 소재 쪽 업체라든요. 저렴할 때 지금 삽니다. 재료를 사요. 리튬이나 광물을 사. 사놓고 나중에 만들어서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중에 강가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당시, 그 당시에 올라 있는 가격 당시를 반영을 해요. 제품에. 파는 가격에 따라, 레깅 효과라고는 하는데 그렇게 반영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0원에 사서 원재를 사놓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200원이 됐어. 그럼 그때 출구하는 물건은 200원이라는 원가를 적용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100원에 샀지만. 100원에 샀는데. 200원이라는 광물 가격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200원이 적용이 돼요. 그러면 그때는 비싸게 팔 수 있는 거죠. 그렇겠네요. 그래서 지금 마진이 좀 좋아지기 때문에 업황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전기차 섹터는 조금 더 좋아 보인다. 좋아 보인다. 그리고 대중국 관세 문제, 7.5에서 25%까지 올린다고 했는데. 당연히 한국 기업은 거기서 반사수에 받겠죠. 네, 그렇죠. 아무래도 미국에서 이렇게 이런 얘기가 나오면 미국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전기차 붐은 일고 있지만 그래도 전기차 시장에서 가장 큰 시장이라고 한다면 미국 시장을 빼놓고는 이야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미국에서 중국에 관세를 물린다고 하니까 상대적으로 반사 이익은 우리 한국 쪽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이런 또 기대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주식이라는 것은 뭔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이루어졌을 때 만약에 선반영이 돼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주가는 하락을 하게 돼 있습니다. 선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뉴스가 나오면 뉴스에 팔아라.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고. 그 전까지 올라가기 전까지는 기대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기차를 많이 팔아서, 배터리를 많이 팔아서, 비싸게 팔아서 매출이 좋아지고 영업이익이 많이 남으니까 좋아지겠거니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주식은 올라갑니다. 그래서 주식 하시는 분들 가끔가다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주식은 기대감을 먹고 자라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꿈을 먹고 푼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LGNA 솔루션도 마찬가지고 삼성 SDI, 코스탁의 대체적으로 전기차 관련해서 첨보라든가 관련주들이 대부분 지금 한 1년 가까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년 이상 조정받은 종목들도 많은데. 그래서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정도면 부담 없이 모아가기 참 좋은 자리지 않을까. 그리고 하다못해 지금은 너무 많이 떨어져서 과매도 구간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기술적 반등이라도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까지 저는 내려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혹시라도 지금 내가 뭔가 좀 새로운 업종을 찾거나 그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있으면 지금 전기차 섹터들 조금 유심히 좀 들여다보자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코스닥 ADR도 한 75% 좀 하회를 하면서 최근에 과매도 구간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2차 전지 섹터가 돋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2차 전지라는 게 전기차의 수요와 항상 같이 가지 않습니까? 전기차 수요,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정확하게? 네, 그 부분이 가장 또 전방 산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또 가장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전기차라는 자체가 지금 배터리 쪽 사업 자체가 엄청 차지하는 비중이 좀 크지 않습니까? 이제 전기차도 곧 이 배터리 만기 사이클이 좀 돌아옵니다. 교체를 해야 될 시기가 온다 이거죠.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작년인가도 보면 폐 배터리 관련 기업들이 또 주목을 받았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이클이 돌아오면 기존에 있는 전기차라도 차는 안 바꿔도 배터리는 수명이 다르기 때문에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배터리 쪽, 완성차 업체들도 그렇겠지만 배터리 업체들, 2차 전지 기업들, 자체 흐름, 매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또 광물, 무엇보다도 광물 가격이 또 올라오고 있으니까 저점을 찍었다. 어느 정도 저점을 찍고 반등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저점, 하락을 마무리했다는 거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주시면 아, 지금 정도면 전기차 쪽이 지금은 어떻게 된다? 저점 매수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다. 그리고 저는 실전적인 매매를 더 중요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 가지 더 팁을 드리면 아마 전기차 대형제 고점에 사가지고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맞아요, 많이 갖고 계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이번 해가 아무래도 추가 매수에서 평균 매수 단가를 낮출 수 있는 아주 적기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6월달, 이번 달 지금 FMC 회의가 있는데 그때는 금리 동결은 지금 동결적으로 가겠지만 9월 넘어가면서 또 FMC 회의에서 한 번 이상은 할 거란 말이에요. 최소한 한 번은. 암만 못해도 한 번은 할 거란 말이죠. 그렇다 보면 시장 전반적으로 금리 인하 기대감 자체도 좋다라고 보면 이제는 차, 우리 차 타고 다니세요? 네, 차 타고 다닙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 한국 사람들은 차 타고 다닐 때 현찰 다 주고 사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다 활불하잖아요. 그러면 이자 비싸면 어떻게 돼요? 잘 안 사게 되죠. 그렇죠, 맞아요. 바꾸고 싶어도 1년 더 미루자, 2년 더 미루자 하잖아요. 그런데 금리를 내린대요. 그래, 금리도 내려? 그래, 이번에 차도 한 번 바꾸지.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수요, 기대감, 그러니까 꼭 바꾼다, 안 바꾼다를 떠나가지고 그런 기대감인 겁니다, 주식이라는 거는. 그래서 저는 지속적으로 조금씩은 괜찮아질 거다. 그리고 엄청나게 하락하지만 않으면, 한 달에 1000대를 팔았는데 엄청나게 500대, 400대 이렇게 팔지 않는 이상은 900대, 800대 정도 내려가는 거는 충분히 종목 흐름에는, 우리 전기차 종목 흐름에는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거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탑픽 듣기 전에 오늘 HL만도 상당히 많이 올랐거든요. 한번 차트로 괜찮은, 연속성이 있는 상승일지 봐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HL만도. 네, HL만도요. 최근에 저도 보고 있던 정보 중에 하나예요. 그냥 며칠 전에 급등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오늘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L만도, 전체적으로 큰 흐름에 봤을 때는, 잠시만요. 큰 흐름에 봤을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몇 년 전 단가보다는, 가격보다는 좀 저렴한 편이에요. 저렴한 편인데, 지금은 조금 늦은 것 같아요. 신규로 진입하기에는요? 네, 신규로 진입하기에는 늦었다는 이유가 뭐냐면, 저점 대비해서 올라온 부분은 단기에, 얼마 많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지금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면, 한 50% 조금 넘게 올랐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자리인데, 단기적으로 차트를 확대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보시기에. 자, 여기 300만 주 상한가로 들어가고 나서, 지금 옆으로 행복, 거래 없이, 이때 정도 물어보셨으면 참 좋았을 뻔했다. 이때는 한 번 정도는 눌림목 구간이라고 해서,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도 좀 트레이더 성격을 갖고 있는 분들은, 이런 자리에서 아마 많이들 사셨을 거예요. 너무 좋으시겠어요, 지금. 네, 그런데 너무 좋은 것보다는, 그분들도 물론 좋기가 좋죠. 그런데 어느 정도 일부 차익 실현하고, 차익 실현하고 나머지는, 그래, 한 4만 원 정도, 4만 5천 원 정도 이탈하면 나는 그때 전량 익절해야지. 그러니까 가진 자 입장에서 이 종목을 바라보시는 분들은 참 행복하실 텐데, 이걸 살려고 보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되게 부담스러운 자리예요. 왜 그러냐면, 아직 수급은 살아 있습니다. 남아 있어요. 그래서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충분히 단기 고점인 이 부분, 한 5만 5천 원까지 목표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이 종목을 안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한 5만 원 정도에서 한 번 흔들릴 것 같아요. 5만 원 정도. 그러니까 지금 가격대, 5만 원 이 언저리에서 한 번씩 흔들릴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 뒤로, 차트, 지금 형 가격 뒤로 보시게 되면 고점들이 모여 있죠. 그럼 여기가 추세적인 매물이 많다라는 이야기예요. 아, 5만 원대가요? 네. 그래서 5만 원, 플러스 마이너스 한 2, 3만 원대 이 정도. 그러니까 한 5만 2, 3천 원, 3, 4천 원까지. 그렇다면 여기만 오면 아마 계속 늘릴 거예요. 그러니까 윗고리를 단다는 이야기죠. 그렇다 보면 신규로 들어가서는 계륵일 수 있다. 계륵일 수 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지금 거래량도 폭발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장중 흔들림도 나을 거예요. 그거 못 견딥니다. 그래서 지금 신규로 진입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자리다. 애매한 자리다기보다는 부담스러운 자리다. 그다음에 트레이더 영역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채팅창에 잘 보시네요. 기술적 분석 이렇게 채팅창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직 이 종목은 HL만도는 신규로 진입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우니까. 그러면 좀 신규로 진입하기에 괜찮은 탑픽은 어떤 종목일까요? 내일장 특징조 바로 들어가는 건가요? 네. 내일장은 아니에요. 내일 모레장. 내일 모레장이구나. 내일은 쉬셔야죠. 내일 모레 우리 특징조. 윤성 FNC라는 종목을 한번 골라봤습니다. 윤성 FNC요? 네. 윤성 FNC라는 종목인데. 이전부터 지금 전기차 섹터의 종목 중에 하나고. 일단 차트를 먼저 보면서요. 먼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어떻습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방금 HL만도와는 전혀 차트를 거꾸로 뒤집어 놓은 것 같은 느낌이시죠.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25만 8천원, 26만 8천원짜리가 작년 7월 기준입니다. 7월 기준에 지금 8만 6천원대까지. 조정 많이 받았습니다. 고통 많이 받았습니다. 고통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게 되면 하락 추세라고 하는데. 이거는 제가 차트를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게 최고점 단위가 있고 그 위에 거리량이 터졌을 때의 고점. 그다음에 여기 단계 저점이 있죠. 그럼 추세선을 그을 때는 이렇게 25만 이 고점에서 쭉 하락 추세를 그으니까. 여기가 지금 최저점이거든요. 신저가거든요. 신저가를 통과하는 선이 나오면 이렇게 추세선이 그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구간은 어떤 구간이라고 볼 수 있나요? 추세를 하락 추세를 마무리하는 구간. 그다음에 확대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앞에 저점이 여기가 저점이죠. 6만 2천원대가 저점입니다. 최근 저점이 하나 나왔어요. 그런데 이 저점을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저점과 여기 저점을 이렇게 이으면 선이 약간 올라가죠. 이거를 이제 추세전환신호라고 합니다. 추세전환신호에서 흐름 자체가 지금 조금씩 조금씩 거래량들이 붙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도 지금 한꺼번에 거래량이 많이 터지면 300만 주 가까이 터지는 종목입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20만 주, 30만 주 거래가 되면서 지금 거래량의 연속성도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여기 한번 확대해서 또 보여드릴까요? 거래량의 연속성이 시청자 여러분들 보이실 겁니다. 어떻게 돼요? 이런 경우에 만약에 얘가 옆으로 횡보를 한다고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아갈 수 있는 눌림목 자리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런 정보들을 눈여겨보시면 좋은 결과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요? 빠르게. 목표가하고 다 말씀드려야 되죠? 목표가는 1차 목표가는 한 14만 원 정도, 2차 목표가는 25만 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손절가는 8만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석열 FNC 목표가 1차로는 14만 원, 2차로는 25만 원, 손절가는 8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매니저님은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주머니의 박춘현 매니저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